오늘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상할 수 없어 쥐쥐쥐 벗어 쥐쥐쥐 쥐쥐쥐 make me care 쥐쥐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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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 쥐쥐쥐 she was a good last door 어머... 천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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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 도저히 진짜, 이제는 그렇게 큰 아픈 고양이들 저는 혹시, 그러고싶다 더 아름다운 고양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